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태인형 김승훈이에요. 오늘은 제가 역사속의 2인자들 총 3부작 중에 제1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2인자들을 누구누구 있는지 다뤄보기로 할거에요. 오늘은 근데 부득이하게 사진자료가 없어요. 오늘 부득이하게 사진자료가 없는 이유가 지금 제가 오늘 입은 옷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생이 싫어하냐 저 이따가 축구볼거라서 오늘은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식으로 하고 축구를 볼거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TV 로고 새겨져있는 그 옷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또 뭐 사진같은거 안띄우고 채팅창도 그냥 닫아버려야지 오늘은 채팅창도 닫아버리고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그 여유있게 한 고려평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좀 약간 그런 썰들을 좀 많이 풀거에요. 그런 썰들을 많이 풀고 그 다음에 한 23시 45분부터 아프리카TV에서 중계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방송을 계속 이어갈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축구를 그냥 저 혼자 볼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네 알아두시구요. 자 여기서 말하는 2인자는요. 사실 아이디어는 여기서 따왔어요. 바로 제가 아는 분이 쓰신 조선의 2인자들 이라는 그 책에서 좀 아이디어를 따왔구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약간 확대를 해가지고 그 역사속의 2인자들 자 여기 보면요. 음 2인자는 왕이 1인자라고 보는거에요. 왕을 1인자라고 보고 그 그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을 2인자로 보는거에요. 그래서 음 오늘을 뭐 삼국시대 음 고려시대 뭐 이런 그 2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쫙 나올거구요. 다음주 이제 조선시대하고 현대사 한국현대사 2인자들 그렇게 쭉 다룰것이며 한국현대사의 2인자들이면 아무래도 뭐 국무총리들 나오겠죠. 국무총리들 다 깔거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주에는 세계의 2인자들이 나올거구요. 그리고 그 다음주는 역사속의 비선실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거에요. 음 여인천하시대에 그 정난정 했잖아요. 물론 정난정은 나중에 그 뭐냐 문정왕으로부터 뭐 무슨 무슨 부인 무슨 무슨 부인 뭐 이런 직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난정은 어? 그러면 비선실세 아니잖아요. 무슨 무슨 부인이잖아요. 하는데 음 사실 어 이게 그 정식으로 그런 무슨 국가로부터 어떤 그 직첩을 받지 않은 입장에서 나름 권력을 행사했던 정난정이기 때문에 예 정난정은 비선실세를 봐야되겠죠. 음 그래서 다다음주 제목은 역사속의 비선실세 정난정 최순실 정난정 최순실 막 이런거 그 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렇구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좀 이 제가 이번 그 기획을 하게 된 그 계기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오늘은 사진없이 그냥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러니까 뭐 정당한 방법 뭐 천거를 받았다든지 과거제도를 통해서 진출을 했다든지 그런 인물들을 그 하는거에요. 천거나 아니면 책봉 이런걸 통해서 대원군의 경우는 책봉이죠. 음 자 그래서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는 따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겠다. 왜 지금 다루느냐 음 제가 이 시리즈를 끝낼 때쯤에 이 비선실세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선고 공판이 열려요. 그거를 노린거에요. 자 자 우리 역사상 사실 좀 어느정도 알려진 이인자는 아무래도 삼국시대부터 가는거죠. 삼국시대의 그런 이인자들을 보면 아무래도 대부분 다 계국공신들이에요. 신랑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음 신랑은 알려지지 않았어. 그런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그 건국이 어디서 좀 뿌리가 내려와가지고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백제 고구려 백제는 그래서 전종관으로 그 전쟁을 그 전쟁을 그 전쟁을 그 치른 그런 장수들 오이하고 마린은요. 유리왕 마렵에 그 양맥과 고구려 현을 점령하는 그 과정까지 여기에 그 관여가 돼 있어요. 그 왕망의 그 신나라 있을 때 그리고 협보는 전쟁이 안 나서요. 협보는 전쟁보다는 그 이제 행정관료 행정관료로 활동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중앙에서 고구려 그 계국 초기의 그 기틀을 잡았던 그런 계국 공신 이었는데 주몽의 아들 유리왕이 음 기존의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해요.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면서 음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협보는 그 협보는 이제 지금의 약간 재상 국무총리 이런 지휘가 될 수 있는 대보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음 유리왕은 원래 국내성으로 옮긴 이유가 예전에 동부여하고 계속 싸우다가 그 졸본성에서요. 졸본성이 포위될 그 위기에 쳐있어요. 졸본성이 포위될 위기에 쳐왔는데 근데 때마침 겨울이라 폭설이 내렸어요. 폭설이 내려서 그 동부여 군대가 그냥 철군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 유리왕은 계속 불안한 거에요. 계속 불안해가지고 음 차이 도읍을 남쪽으로 옮기자 해서 옮긴 곳이 국내성이에요. 국내성으로 갔는데 그때 국내성에 쌓았던 성 이름은 위나암성 위나암성을 쌓아요. 왜 위나암성이라고 쌓는 이유는 뭐 바위가 있었다. 음 약간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음 그래서 그 그게 이제 됐는데 뭐냐 유리왕이 이제 도읍을 남쪽으로 옮기니까 와 나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그동안 못했던 사냥을 좀 실컷 하겠다. 하면서 사냥을 나가서 한 5일이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에 대보인 협보가 유리왕의 그 사냥터를 찾아갔어요. 사냥터를 찾아가서 태왕 폐하 도읍을 옮긴 지 얼마 안 되어 민심이 불안정하옵니다. 폐하께서는 당연히 정 내정에 힘쓰셔야 하온대 이 시기에 사냥해라니요. 했는데 유리왕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기분 상한 유리왕은 이제 뭐 쫓아내고는 싶은데 아빠 때부터의 개구 꽁신이잖아. 그래서 쫓아내지는 못하고 이제 관직을 낮춘 거예요. 뭐 관원의 일을 맡아보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협보가 이번에 협보가 기분이 상해요. 협보가 기분이 상해버려서 사표내고 남쪽으로 사라져버려요. 그 이후 협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그래서 고구려의 최초의 이인자라고 할 수 있는 협보는 그렇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다루게 될 이인자는 어떻게 보면 협보하고 시기가 좀 겹칠 수도 있고 조금은 뒷시대의 이인자였던 백제의 첫 번째 이인자 으름을 얘기할 거예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으름은 백제의 시조 온조의 재종숙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여시지관이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는 성시를 그 고시라고 했잖아요. 네. 잔디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뭐냐 고구려는 성시를 고시라고 했는데 이 으름이라는 자는 으름이라는 자는 그 사실 백제의 왕시라고 고구려 왕시라고 원래 피는 같아요. 왜냐면 그 주몽하고 소선호 사이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동부여에 있던 그 부인 예시하고 유리가 온 이후로 소선호는 비류랑 원조를 데리고 남쪽으로 가게 돼요. 타이밍 타이밍 지리죠. 예. 남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그 으름이라는 신화 그 백 처음에 온조를 따라 남쪽으로 온 그 열명의 신화 중에 한명이에요. 그래서 원래 온조가 처음에 그 서울에 그 나라를 세울 때 처음 나라의 이름은 십제라고 했어요. 열명의 신화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제라고 하고 그 개국공신 열명을 십제공신 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한명이 으름이었던 거야. 근데 이 으름이요 어떤 역할로 이인자가 됐냐면요. 그 군사행정을 담당하는 그 우보가 됐어요. 우보라는 직위가 있었어. 그래서 그 우보를 맡았는데 겁나 타이트한 그 군사정책을 해가지고 그 군수품으로 싸야 되니까 세금을 팍팍 걷어와라. 말갈이 쳐들어온 것이다. 뭐 낙랑에 낙랑군에 대비해야 된다. 마한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건국 초기에 그 백제의 그 금방에는요. 후한 낙... 그 한나라가 세운 낙랑군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그 유목민족 중에 하나인 말갈이 있었어요. 말갈이 있었고 그리고 말갈이 있었고 그 동쪽의 신라 남쪽의 마한이 있었어요. 신라는 신라는 진안에서 약간 바뀐거고 가야는 변안에서 바뀐거죠. 그런데 마한은요. 음... 그 마한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는거는 백제 근초 고왕 때죠. 그런데 그 마한의 그 주유 세력이었던 목지국을 온조가 없앴다는거에요. 음... 그래서 음... 이제 백제는 초기에 그런 그 낙랑과 말갈에 대한 그 대립 이 있었구요. 그리고 음... 이제 지금의 그 위례신도시가 거기가 위례동이라는거야. 음... 거기가 뭐 백제의 위례성이었다. 약간 뭐 그런 소리 있는데 사실 그 위례성이었다는 그 증거가 딱히 나온것도 아니에요. 그 위례신도시를 제가 제대로 뭐 구경을 가본적이 없기는 한데 음... 나중에 뭐 8호선 그 역하나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위례신사 경전철 뭐 만든다고 하고 생기면 가는거지. 그렇구요. 음... 계속 경전철 생기면 갈거는 아니고 음... 그 다음에 남한산성 남한산성은요. 음... 흔히 백제에서 부르는 그 한성이 남한산성이었어요. 그 남한산성이었고 음... 그쪽으로 이제 도읍을 옮겨요. 도읍을 옮기는데 음... 그래서 으름은 백제에 대한 군사행정을 40년을 맡아요. 이 40년 동안 그... 그... 그 무엇이냐 그 으름은 그... 뭐... 도읍을 걷혀 옮기는데 그... 기여를 하고 또 이제 낙... 마한 그 마한 정벌을요. 그... 이제 마한이 그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출병을 할 때요. 그... 사냥 가던 척 가고 출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 물론 사냥할 때도 그 갑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 사냥하러 나가는 것처럼 사냥 복장에 뭐... 뭐... 사냥하러 나가고 그... 거의... 뭐 무기 같은 거 똑같이 쓰죠. 아무래도 그 맹... 맹수 사냥을 하게 되면요. 음... 그냥... 그 맹... 맹수 사냥 이런 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거의 전쟁에 나가는 거에 준하는 무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진짜로 그 원정군을 나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적었을 거예요. 어쨌든 나간다? 그래서 진짜 사냥 간다고 공표를 하고 백성들한테도 짐은 사냥을 다녀오겠노라 하고 공표를 하고 나가요. 근데 사냥을 간 장소가 그 근처에 그 광주산맥 그쪽 그 산으로 올라가는 백것을 그... 글로 간 게 아니고 남쪽 마한으로 가가지고 마한을 급습해서 항복을 받아래요. 동물 사냥이 아니고 나라 사냥이었던 거죠. 이거 한 번 먹어볼게. 그래서 이제 그때쯤은 이제 으름이 많이 늙어가지고 그... 으름이 이제 자기는 관직에서 물러나고 싶다. 했는데 그 온조는 안 된다. 족부가 이렇게 그... 벌써 물러나면 나는 어떡하라고. 다만 군사일은 이제 그... 태자 다루한테 맡기겠다. 해가지고 그... 행정을 나눠요. 그리고 그... 행정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루왕의 지기를 하죠. 한 그때쯤까지 으름은 살아요. 당연히 온조보다는 일찍 죽죠. 온조의 재정수품데.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속의 좀 이인자. 명림답부를 꼽을 수 있어요. 음... 명림답부는요. 그... 고구려도요. 그... 대무신왕 때부터는 그... 좌우보제도로 바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협보가 그렇게 남쪽으로 가버린 이후에 그... 재상을 이제 한명만 주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 좌우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고구려... 대무신왕 때는 아예 그 재상이 두 명이었어요. 그 재상 두 명이었는데 그... 그... 뭐냐... 태조왕 때 우보 고복장이 있었어요. 고복장이 그... 수성 차대왕을 처형하소서 했는데 태조왕은 그를 죽일 수 없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수성이 먼저 선수를 쳐서 태조왕의 왕위를 빼앗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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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보... 그... 좌보 우보에 임명하고 그 우보 고복장은 사형의 처였어요.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차대왕은 그... 태조왕의 원래 그 후계자들을 다 죽여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태조왕도 죽은 마당에 그... 연나부 조이였던 명림답부가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서 명림답부는 그... 차대왕을 시해를 하구요. 그... 그... 이제 신대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왕을 시해했으니 와서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즉위 좀 해주세요. 해서 신대왕은 즉위를 해요. 신대왕이 즉위를 하는데 아무래도 신대왕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는데 제일 큰 공을 세웠던 그... 명림답부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좌우보제도를 폐지하고 명림답부를 국상자리에 명림답부를 최고의 재상 자리에 그 올라갔는데 그... 이제 명림답부는 그래서 백... 백십삼세까지 살아요. 근데 신대왕은 이제 자기하고 그런 친구 같았던 그 재상이 죽으니까 자기도 충격에 빠져서 일주일이나 정사를 파해요. 그리고 충격이 커서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렇구요. 음... 신대왕의 담안 고국천왕 고국천왕은요. 음... 이제 각 5부에서 인재들을 추천하라 했는데 원래는 동부 출신의 안류라는 그 학자가 있었어. 그 안류가 뭐 국산감이다 해가지고 소문이 자자 해가지고 그... 그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제 안류가요. 전하... 아니 폐하 신은 아니옵니다. 하면서 그... 서암록국 서암록국 좌물촌에 을파소라는 농부가 있어요. 을파소라는 농부가 있으니까 그를 등용을 하세요. 음... 그를 등용하여 그래서 고국천왕은 그래? 그래서 일단은 안류가 이미 그 국상이 됐으니까 그... 을파소를 그러면 국상 다음 가는 지위인 중외대부를 한 번만 맡겨보자. 근데 을파소는요. 그... 그 정도의 자리로는 그...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은 정치를 하기에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둔하고 굼떠서 음... 폐하의 명령 감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현명한 자를 고관으로 삼아서 대협의 일을 소서 하고 물러나려고 했더니 고국천왕이 음... 그런 자리로는 좀 부족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옛다! 국상맡다! 하... 그러니까 바로 뒤돌아서 황공하옵니다. 폐하 그래서 그... 을파소의 개혁이 시작됐고 그... 근데 이제 을파소 같은 경우는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전직 농부였다 보니까 그... 이제 그 백성들을 만나러 막 다니다 보니까 막... 막 그... 이제 수학이 되지 않았을 때 너무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구제... 시스템은 제도화하자. 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요. 이 제도를 만드는 게 진대법이에요. 진대법이고 그러면 이 진대법은 약... 그 추수를 할 때 그러니까 곡식을 좀 빌려주고 추수를 할 때 약간의 이자와 함께 약간의 이자라 그랬어요. 약간의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세금 대신 내는 거예요. 세금 대신 내는 건데 음... 문제는요. 이런 그 환국의 문제가 나중에 조선 말기로 가면요. 굉장히 폐단이 심해져요. 삼정의 문란 있죠. 거기서 그... 거론이 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음... 어쨌든 그 농민들의 경제 안정에 기여한 진대법이 있으면서요. 을파소는 그리고 고국천왕이 사실 좀 일찍 죽어가지고 이 산상왕 때까지 살아요. 산상왕 때까지 사는데 그 산상왕이 나중에 그 왕이 즉위하고 나서 그 왕이 좀 즉위하고 나서 뭐냐 원래 있던 처자들이 그 발기한테 다 죽어요. 발기한테 다 죽기 때문에 그 이제 고국천왕의 왕후였던 우왕후를 다시 왕후로 봉해서 형사취수를 했는데 문제는 우왕후가 불임이었던 거예요. 불임이어서 아이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국상을파소는 그 가급적 후궁을 들이시죠. 라고 간언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주통촌에 있는 그 후녀를 만나가지고 그 후궁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름이 그 후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산상왕은요. 이제 막 밤마다 그 주통촌을 방문해서 그 그녀를 만나요. 그녀를 만나서 그녀를 만나서 아들을 낳아주게 후궁으로 책봉하겠다. 근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우왕후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보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후녀가 당당하게 외쳤어요. 니들이 니들이 무슨 배짱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태왕피하의 아들을 임신한 몸이다. 나를 죽이면 태왕피하의 아들도 죽는다. 날 어서 죽여라.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산상왕은 그 후녀를 임신한 후녀를 궁으로 데려와서 그 후궁에 책봉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고 그 태자로 태자로 책봉해서 그 이제 동천왕이 되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그 뭐냐 이인자로 가려면 이 소수림왕 관계토대왕 그 그리고 그리고 근초구왕 이런 시대에는 딱히 뭔가 이인자가 보이지 않아요. 이인자가 보이지 않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신라시대로 신라로 가서 신라 지증왕 시대에 이사부가 등장해요. 자 이사부는 지증왕때는 사실 이인자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되게 막 젊은 나이에 이제 내물마립간의 사세손이고 실직과 하슬라라는 곳에서 군주를 지냈어요. 하슬라가 지금의 강릉이에요. 실직은 아마 지금의 삼척 정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강릉에서 군주를 지냈고 그 젊은 시절에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우산국을 정볼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너무 그 먼 곳에 있으니까 이제 바다가 바다를 타고 가는 동안 배멀미 우웩우웩 하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무로 맹수를 만들어요. 그 제갈공명이 그 나무짬승 그 만들었다는 그 낱만 그 원정 그 이야기가 있죠. 그것처럼 나무로 맹수를 만들어요. 나무짬승을 만드는 이유가 맹수들도 거기에 가면 이제 거기에 가면 완전히 그 지쳐서 못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 그래서 너희 항복 안 하면 지금 요 배 위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애 있지 걔네를 내가 풀어놓을 거다. 살고 싶으면 항복해라. 그래서 어흥 해가지고 음 그래서 아 항복할 때 제발 그 짐승은 풀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그 지금의 울릉도인 우산국은 음 우산국은 그래서 지중왕시대의 이사부의 활약으로 인해서 신라 영토로 편입이 되죠. 그렇구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고 가야 되거든요. 독도가 있잖아요. 독도는 우산국에 부속된 섬이라고 나와있지 이사부가 직접 독도까지 갔다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을 했기 때문에 독도는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뭐냐 우산국의 그 부속영토이니까 그 신라의 영토로 편입이 되는 거다.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구요. 그 공로 이후 이제 이사부는 그 이후 한 50년 넘게 현역으로 활동을 해요. 50년 넘게 현역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음 이제 상당히 젊은 나이에 그 우산국 정벌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구요. 음 신라 법흥왕 시대에는요. 그 이사부가 금관가야 그 정벌에도 기여를 해요. 그래서 이사부 활약으로 금관가의 마지막 왕인 김구해는 법흥왕에게 항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김구해가 그 항복을 하면서 그 김구해의 증손자인 김유신이 이제 그 유명한 삼국통일에 그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 음 진흥왕 초기에는 이사부가 이제 그 이찬이라는 그 관등과 함께 병부령까지 받아요. 병부령까지 맡아서 그 군사행정을 총괄하게 되구요. 그리고 이제 신라 최초의 정사인 국사를 이 편찬할 것을 건의해요. 그리고 이제 진흥왕은 이제 거칠부한테 그대가 한번 써보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 신라 최초의 정사인 국사를 편찬을 해요. 이사부가 건의해서 그런데 이 국사는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음 국사가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이제 그 뒷시대에요. 그 고구려가 그 백권짜리인 유기를 그 다섯권짜리 신집으로 정리를 해요. 영양왕시대의 업적을 추가해서 근데 이 신집 다섯권하고 유기하고 그리고 신라의 국사는요. 고구려가 멸망한뒤 당나라가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부는 서기 550년에 이제 백제랑 고구려가 도살성하고 금연성을 막 서로 막 뺏고 뺏기고 막 그렇게 대립을 하는 동안 걔네들이 힘이 빠지니까 이제 이사부가 나서서 그 도살성하고 금연성을 그 둘 다 뺏어버려요. 야 니네 둘이 이 쬐끄만 성 두개 두고 그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니들은 싸우고 땅은 우리가 가질게 약간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라는 이득을 받고요. 음 오히려 그 이제 중령 이북으로 그 나재동맹이 힘을 합해서 중령 이북의 땅을 뺏을 때 그때는 이사부가 출전 안하고 거칠부가 출전해요. 거칠부가 출전하고요. 그 다음에 관산성 전투 때는 그 그 그 김무력이 참전을 해요. 자 그렇고 음 이제 관산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때 관산성 전투에 나재동맹에 나재동맹이 깨지고 백제 성왕한테 그 대가야가 붙은 걸 알게 돼요. 맑은미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진흥왕은 다시 백전노장 이사부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대가 가서 대가야를 없애버리시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신라 권력의 이인자에 있었던 그 이사부는 직접 군사를 지휘해서 그 대가야를 역사 속으로 묻어버리죠.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다루게 될 이인자는 백제의 마지막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충이에요. 아 정확히 얘기하면 마지막 충신이 아니고 마지막 이인자라고 보면 되겠다. 예를 들면 성충이 쫓겨난 이후요. 의자는요. 백제왕 의자는 그 삼천국녀를 통해서 낳은 자기의 아들들한테 좌평지기를 줘요. 성충하고 흥수를 다 쫓아낸 다음에 그렇게 하고요. 음 성충도 사실 왕족이에요. 백제 말기 좌평 이었고요. 김춘추가 대하성의 원수를 갖는다고 평양에 가서 연계소문을 만났는데 연계소문하고 보장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그 백제의 성충이 밀살을 보내요. 밀살을 보내서 김춘추와 연계소문의 동맹을 저지해요. 그 결과 김춘추는 그 김춘추는 그 한동안 며칠동안 막 갇혀있다가 김유신이 그 구하러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첩자한테 듣고 나서 김유신이 그 여기 도성에 오면 큰일 나니까 빨리 김춘추를 풀어서 돌려줘라. 해가지고 그 김유신은 딱 그 국경까지만 가서 김춘추를 맞이해서 안전하게 호의해서 데려갔다고 해요. 자 그렇고 김유신은 그렇게 됐고요. 성충은 그 이후로요. 이제 뭐 백제가 고구려랑 그 화치라는 거 거기에서 약간 이제 좀 많이 기여를 하고 이제 그 삼천국녀한테 그 놀아나는 동안 성충이 이를 말리려고 했는데 의자왕은 성충을 감옥에 가두고 흥순은 유배를 보냈어요. 그래서 좌평대 중에서는 충신들이 모두 제거가 됐고 음 백제에 합법적으로 담은 충신은 개백밖에 없었어요. 개백 개백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은 김유신 김유신이 이인자가 된 방법은 좀 다소 특이했어요. 어떻게 특이했냐면 그 자기의 여동생들을 김춘추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했어요. 김춘추와 왕족이니까. 그래서 음 어차피 그 신라는 그런 근친혼이 많았는데 그 김유신의 엄마인 만명부인이 신라의 왕씨예요. 음 진흥왕의 외손자가 김유신이야. 그래서 이제 그 나름의 그런 근친혼이 되겠죠. 진골의 성골이 아닌 진골이에요. 음 잠깐만 저 화면 좀 끌게요. 제가 뭐 좀 볼게 있어가지고 눈이 좀 피곤해가지고 음 그래서 음 맞아 그 김유신은 그래서 그 왕족이 그 금관가야의 그 왕가 하고 그 신라의 왕가가 합쳐져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김유신이에요. 그런 인물이 바로 김유신이고 어 뭐냐 어 그거 얘기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김유신은 그 김춘추하고 공차기를 하다가 일부러 옷걸음을 밟아서 뜯어버려요. 옷걸음을 일부러 밟아서 뜯어버리니까 이제 옷이 찢어져서 집에 못 돌아가는 김춘추는 그 뭐냐 김유신의 집으로 와가지고 그 원래 김보이는 오라버니 나는 안되겠어요 하고 이제 김문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김문희가 그 김춘추의 옷을 고쳐주는 동안 김유신은 자리를 좀 살짝 피했고요. 음 그 이후 이제 그 김춘추가요 원래는 김보이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김문희가 더 자기한테 더 적극적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그 배우 김유신도 그런 그 동생들의 태도들을 봤기 때문에 김문희를 좀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키려 해요. 물론 이제 그 드라마 연계소문을 보면요. 그 연계소문에 의하면 그 뭐냐 연계소문에 의하면 그 무엇이냐 눈이 왜 이리 힘이 없죠 잠깐만 그 연계소문에 의하면 드라마 연계소문에서는 그 김보이가 그 캐소문 캐소문 하면서 그 이름을 기억을 못 하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 연계소문은 한때 그런 김보이랑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가 수나라에 팔려간다 그렇게 이제 각색이 되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닐수도 있어요 어쨌든 김춘추하고 김문희 사이에서는 아기가 생겼고 그 아기가 생긴 사이에서 이제 그 교통 그 개선을 위한 공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됐고 그 이제 형님 쪽에서 먼저 생겨야 되는데 동생 쪽에 애기가 먼저 생긴 거야 김춘추도 남자였나보네요 그 김춘추도 뭐냐 그 자기 아내를 그렇게 뭐 늙은 사람으로 골린 건 아니다 뭐 그런 것처럼 뭐 그래요 아이고 아우 웃기야 자 그래서 음 뭐냐 어 어 음 그래서 이제 그 김유신 김유신은 그 선덕여왕이 허락을 하게끔 선덕여왕이 그 남산에 외출하는 날짜를 맞춰서 예를 들어 그 서라버의 시민들한테 공표하고 문의를 불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그 결과 그 결과 맞아요 그 김춘추는 선덕여왕으로부터 그 결혼을 허가 받고 와요 근데 문제는 김춘추한테는 이미 부인이 있었고 그들의 사이에서 그 고타소라는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고타소는 그 대하성 전투에서 그 전사예요 윤충한테 그래서 신라는 그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복수를 하고자 하게 된 거고요 그 대하성 그 함락의 그 충격으로 그 고타소의 엄마는 맛이 가고요 그 진입로도 일부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음 오 근데 자꾸 사탕으로만 버틸려니까 내 몸이 막 힘드네요 음 자 그렇고요 뭐 하다 얘기하여 여기까지 온 거야 어쨌든 김유신은 김춘추가 즉위한 뒤에 상대 등 각간 이런 지휘들을 얻어가면서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이 기여버려요 백제 멸망 때는 김유신이 직접 갔지만 고구려 멸망 때는 김유신이 안 가고 문무왕이 직접 가요 어쨌든 어 왜 끊겼지 어 자 그래서 음 김유신은 약간 그렇고요 김유신은 그래서 삼국통일의 기여한 인물 그게 됐고요 그 다음 시대로 가면요 김균정이 있어요 헌덕왕과 흥덕왕의 동생 김 그 김균정인데 김균정은 사실 그 김원창의 난을 진압하면서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재상이 됐는데 그 그 다음에 뭐냐 그 김균정은 이홍흥이라는 무사한테 살해가 돼요 그리고 아들 김우징은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그 탈출하고 그 김우징은 탈출해서 그 청해진대사 장보고에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장보고가 되는데 장보고는 장보고는 그렇다 쳐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흥덕왕이 죽고 김균정도 죽고 그래서 김우징은 결국 그 경주로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하는데 문제는 경주로 가기 전에 있는 그런 그 뭐냐 과정에서 청해진에 있을 때 희강왕이 자살을 해요 그렇구요 음 목이 왜 뻣뻣하지 자 그래서 김균정은 거기에 살해되고 김균정의 아들 신무왕도 즉이 7개월 만에 죽어요 그건 뭔가 집안에 이력이 있나봐 그리고 그 뭐냐 그 프로토스 그러니까 마지막 발견이 있다는 그 우주 거기는 과연 그 역사하고 그 관련이 있을까요 어쨌든 어쨌든 그 김균정을 죽인 그 원수 이용은 나중에 신무왕이 즉위하고 나서 수배를 해서 죽여요 자 그 다음 이인자는 이제 경문왕의 아들인 김위홍이라는 그 재상이였어요 그래서 그 김위홍의 업적으로는 그 3대목을 편찬했어요 그 노래 그 백과사전 그 3대목을 편찬해가지고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3대목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잠깐만 좀 쉬다가 갈게요 자 여기서 다시 보기를 좀 나눌게요.